예, 발표하겠습니다. 제56회 백상예술대상 TV부문 예능작품상 축하드립니다. 내일은 미스터트롯 축하드립니다.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은 35.7%라는 종합편성채널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달성. 대한민국 트롯 열풍을 이끌며 예능계의 새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을 맡은 TV조선 제작본부장 서혜진입니다. 저희 같이 기획한 노윤 작가가 늘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가 뭐를 했다고 이렇게 많은 칭찬을 해주시냐고 저희도 저도 굉장히 이 상을 받는 게 굉장히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임영웅 씨, 영탁 씨, 장민호 씨 이런 분들은요. 지금은 트롯 시대라고 하지만 사실 약간 소외된 장르에서 자기 재능만을 믿고 노력을 해왔던 친구들이었어요. 백상은 이분들이 힘내라고 어깨를 두드려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24시간 중에 20시간 이상을 몰입해준 저희 작가님들 그리고 후배 피디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트롯 오디션이라는 말도 안 되는 도전에 전사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홍두표 회장님 그리고 TV조선 선후배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박한 기획으로 항상 제 밥주를 연명시켜주는 우리 노윤 작가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기 재능만을 믿고 아직도 소외된 장르에 노력을 하시는 모든 젊은 세대에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는 그런 컨텐츠 많이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트롯 담당 PD 전수경입니다. 이렇게 큰 상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미스터트롯을 제작하면서 약 10개월간 밤낮없이 애써주셨던 작가님들 PD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미스터트롯 시즌2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지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